로봇 로봇 끝없는 후회와 터멸을 구경할 시간이라고 덤남마 감자폴 잭팟이 4 데미징 터멸 개구리 탈데로 3 회복한다 10 회복 미걸 어이 시원하다 아니 이길 생각이 전혀 없구나 어떻게 알았지? 불머리 양쪽 다 육론을 획득하면 발화 주사위로 변한다 뭐지? 내가 먼저 울리는데 어떻게 그게 되지? 쟤만 불타는 거 아냐? 아 나도 불탔다 제 턴 다음에 획득한 4개 불타는 건가? 야 오는 왜? 아이 빙시같은 게임이 제대로 된 게 없어 박스 돌려주는데 또 불타해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주사위에 불타되면은 내가 뭐 어떻게 이겨 이거 안 되겠다 불머리 절대 안 되겠다 빠르게 포기하자 다 변맨 너무 사기인데 저거 축전기 감자프 누락 점프 출력 승리 승리 가갑 아까부터 계속 3,6만 뜨는데 무엇이지 육자리 육자리 아 그나마 진공청소기가 양반이더만 다른 거지 같은 거 많아서 제가 10% 증가되기 전에 23이나 24였을 거 아니야 아 밑에 더 좋은 거 있었네 아이씨 이걸 6을 아이씨 던전 아이씨 던전 음 이거 좋더라 이 뽑으면 한 번 더요 요렇게 와 개꿀 풀 딜 때렸다 아이씨 던 알뜰살뜰 이 잘 잡는 아이씨 던전 왜 이렇게 2를 잘 잡지 타괴검 스텝오버플루 타괴검이나 보이는데 오버플루가 양반 오버플루가 양반 이게 6이 뜨네 法 스텝오버플루 1데미지 감수하는 가죽 갑옷 써보니까 나름 괜찮아 힐 없냐? 힐이 없네 안전 놀이터 홀 주사위 두배 울리고 1을 뺀다 누전 피해를 입히고 2밀 상태를 간다 지금 저거 누전이 나아 보이긴 한데 비싸네요 비싼 값 하겠지 어? 개꿀 에이 개꿀이다 진짜 개이득이다 상탄도 하나 쓰고 있었어야 돼 상탄도 하나 쓰고 있었어야 돼 아까 파괴검을 잘 못썼구나 왜 이렇게 일을 잘 잡지 사기 치는데 오버클럭 cpu-3 이걸로 옵시다 이만 잘 잡으면 참 편한 거야 이만 잘 잡으면 참 편한 거야 띠용 이걸 쟤는 왜 화염에 약하진 않을까 쏙쏙해서 그런가 포켓몬에선 안그러던데 포켓몬에선 안그러던데 황사총 왕사총 왕사총 왕두콩 보단 좋겠어요 얼음에 약합니다 선미 왕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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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리 잡히고 1 잡이 또 1이야 짝수들이 가냐 쟤도 짝수 없어 야 너도? 야 나도 둘 다 짝이 없다니 슬프구만 스타스피어 이미의 상태를 두개가 한다 매턴 시작시 저주가 걸리게 된다 미쳤어? 적들이 주사위를 던진다 야 이거 좀 센데 몹에 따라 좀 아 근데 이거 막을 수 있구나 야 피해감수 확정이니까 저것도 페널티 없네 그러면 아니면 저거 안 막아지고 그런거 아냐 아니 돈만 걸지말고 아니 돈만 걸지말고 어? 고맨 내가 오 맨 내가 스패널라 투사위 랩스탈 도래야 캅니다 뭐야 이게 근데 오버클럭 진짜 쓸 기회가 없네 말하니까 또 쓸 기회 생기네 루보트한테 울빙결을 근데 이거 좀 치명적이다 아이씨 이것도 빙결이야 더러운 앵벽 나비도 그지같은데 들어왔다네 아 잭팟 한번 노려볼까 실수했네 잡으면 레벨업이죠 둘둘둘 저거 배낭 돈만 거네 cpu 카운터를 늘린다 cpu 카운터를 줄인다 cpu Promo 미쳤어요 아니노 아니오 누전, 누락점수, 가죽갑옷 가죽갑옷을 빼놓을까 연쇄를 쓸까 근데 나는 적이 아닌데 지금 연쇄 필요가 없어 아니 메디슨점 몇번째 나오냐 제발 제발 후진거 이런 이런 카우보이 이거 이상하게 발동되는데 집어때로 발동되던데 하필 해골이요 아 던진다 아이씨 던지기인데 근데 가죽갑옷이라서 던지기는 면역이야 안 아파 공격 공격 회복할걸 그랬나 10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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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잘 피해야되는데 저주 빠져 앗 아 uh 체력 없다 눈사람 잡고 가수 잡고 사과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력이 너무 없다 부레아칸냐 그 뭐야 허연 피해 아우 싸게 잡았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에이미 스피어에서 계속 돈만 걸리는데 의도된 건가 최소 5 75% 플러스 2 데미지 강화할게 없네 cpu 카운터를 늘린다 재사용 가능 주사위를 합친다 세번 사용가 스패너 스타스피어 이렇게 쓸까 근데 그러면 딜카드가 좀 모자란텐데 딜카드가 안 모자라려면 누락점수나 파괴검 세타 스피어 강화도 괜찮아 보이네요 누락점수를 할까 스타스피어를 할까 스타스피어 저거 왜 자꾸 장비 위치가 너때로 바꾸냐 바로 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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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어떻게 생각나 스피어 스피어 지금 저주.. 아 약화구나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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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털에 잡으면은 이 상황을 노래로 보태야겠다 어떻게 주사위처럼 생긴 로봇이 찾아와서 날 두드려 팼다네 약화 2 그래서 아팠다네 약화가 진짜 좋지만 주사위 던지는 거 왜 이렇게 화나 보이지 화나셨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푸키 푸키 던지기 가갑으로 막을 쐬서 진짜 진짜 다행이다 엥 엥 푸스 안간다 용이빨 저 쓰레기자놈 초코쿠키 치유의 크리스탈 초코쿠키 스타스피어도 얼마나 할 것 같은데 누전빼고 초코쿠키 누전빼고 초코쿠키노가 아니 누전이 떠난가요? 뭐 돈은 남으니까 사갑시다 다 팔면 돼서 없네 메디슨 메디슨 아씨 메디슨이네 일단 각압은 들고 가야 될 거고 누락 점수를 쿠키로 바꿀까 쿠키에다가 창 이렇게 씁시다 빙결면역 난 수준이 다른 에피소드의 보스가 됐다 말씀 아 와우 실력으로 6사분 약화 걸렸다 내 생각엔 약화가 1등상이야 효과 없음인거 보소 꿀좋다 쓰읍 아 이게 오가 두개 나오네 초코쿠키가 괴매해졌어 아 여기서 6이 나가서 터져 아니 독.. 독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런 어? 아.. 바로 알아서 빙결이 안 뜨네 아니걸 아니걸 저놈의 독 좀 뜨지마라 잡았네 근데 그러네 쟤 왜 또 주사위 안 던지냐 이겐 버그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체크할수도 없네 일일이 체크할수도 없네 한 번 더 돌리러 온거야 앤 해골 기회가 벌써 사라졌네 끝 앤 뭐야 저거 왜 안주냐 이것도 버그인가 아니면 이건 없나 아 하드모드로 끝내야돼 아 하드모드로 끝내야돼 엮겼네 아 이걸 하드모드로 닫게야 저거 업척을 준다고 안을 꺼져 더러운 게임 일단 내일 발명가 만영 아 하드오드 아하 아 아 아 감사합니다.